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제2회 일반기계기사 제5과목 기계제작법 및 기계동력학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부터 100번까지 문제입니다. 기계동력학이 81번부터 90번, 기계제작법이 91번부터 100번까지 문제입니다. 자, 먼저 81번 문제 봅니다. 질량 M의 공이 H 높이에서 자유낙하하여 콘크리트 바닥과 충돌하였다. 공과 바닥 사이의 반발계수를 2라고 할 때 공이 첫 번째 튀어오른 높이는 그랬어요. 자, 지면에서 H 높이에 공이, 질량 M인 공이 자유낙하합니다. 자유낙하할 때 속도를 V1으로 놓으면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 충돌을, 콘크리트 바닥에 충돌을 합니다. 충돌하는 순간 속도는 V1 다시 로 놓겠습니다. 충돌을 하고 나서 다시 이 공이 튀어오르죠. 튀어올라옵니다. 이때 이제 튀어올라올 때, 튀어올라올 때 속도, V1 다시는 아랫방향으로 향하는 거고, 충돌한 이후에 속도가 좀 줄겠죠. 속도가 이제 변화가 있을 겁니다. 튕겨 올라오는 속도는 V2, 그리고 낮은 속도는 V2 다시가 될 텐데, V2 다시는 제로가 되겠죠. 공이 첫 번째 튀어오른 높이, H다시로 놓겠습니다. 이 H다시를 구하라. 자, 이렇게 보고, 콘크리트, 콘크리트의 속도는, 정지 상태이죠. 콘크리트는 이제 고정이니까, 속도는 제로가 됩니다. 이때 이제 반발계수가 2라고 했어요. 그럼 반발계수 2는 충돌 전 상대 속도, 충돌 전 상대 속도는 VC 마이너스, V1 다시로 보고요. 충돌 전 상대 속도, 충돌 전 상대 속도는 공에서 본 콘크리트의 속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바닥의 속도 마이너스, 충돌 순간, 충돌하는 순간의 속도, V1 다시, V1 다시로 충돌하는 거죠. V1 다시로 충돌하는 거고, 마이너스, 충돌 후 속도는 VC, 콘크리트 벽의 속도는 변화가 없죠. 속도는 변화가 없어. 마이너스 V2, 이렇게 해서 표현하고요. 이렇게 해서 VC 다시는 제로, VC도 제로, 제로. 콘크리트 벽의 고정이니까, 벽의 속도를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반발계수를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V1 다시의 방향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V1 다시, V1 다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V2로 해서 V2는 반발계수 2에 V1 다시로, V1 다시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공이 떨어질 때, 자연학화로 떨어질 때, H 높이에서 떨어질 때 이때 이제 V1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V1 제곱은 두 배의 중력과속도 H로 표현할 수가 있죠. V1 제곱은 제로, 제로, 이렇게 해서 V1 다시는 EJH, EJH, 이렇게. 그다음에 충돌한 이후에 튕겨 올라갈 때, 이때 V2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은 마이너스 두 배의 중력과속도의 H다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떨어질 때는 플러스 중력과속도로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충돌한 이후에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 중력과속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V2 다시가 제로, 제로, 이렇게 해서 V2의 제곱은 EJH다시로 표현이 되고요. V2는 반발계수의 2의 V1 제곱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V1 제곱, 이렇게. 2의 제곱 곱하기 V1 다시의 제곱, V1 다시의 제곱, V1 다시는 EJH, 이렇게. V1 다시의 제곱, 여기서 V1 다시의 제곱이죠. 제곱이 빠졌네요. V1 다시의 제곱은 EJH,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돼서 EJ이 떨어져 나가니까요. 떨어져 나가니까 H다시는 2제곱 곱하기 H로 해서 표현이 됩니다. 2제곱 다시 곱하기 H, 반발계수의 제곱 곱하기 초기 높이 H에서 충돌한 이후에 반발해서 올라간 높이 H다시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81번의 답은 2번으로, 4번이네요. 4번으로 보면 됩니다. 2의 제곱 H에서 81번에 답은 4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82번 문제 봅니다. 조화진동 X1은 4배의 코사인 오메가 T, X2는 5배의 사인 오메가 T의 합성 진동 진폭은 약 얼마인가 그랬어요. 합성하라,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합성하라. 그러면 X는 X1 플러스 X2, X1이 4배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5배의 사인 오메가 T로 하면 진폭 X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초기 위상과 파이,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할 수가 있죠. 그때 이제 진폭, 진폭 X를 구하려면 코사인과 사인의 개수로 볼 수 있는 4와 5를 가지고 진폭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X의 제곱은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X가, 그렇죠? X가 그렇다는 거죠. X가 루트, X가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으로 해서 계산을 해주면 6.4, 6.4 이렇게 떨어져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4는 진폭 X의 사인 파이로, 그리고 5는 진폭 X의 코사인 파이로 이렇게 놓고 각각 제곱을 해주면 사인 제곱 파이 플러스 코사인 제곱 파이는 1이 되고요. X의 제곱으로 묶었고, 그래서 X의 제곱은 4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진폭, 진폭 이렇게 초기 위상각을 계산하려면 탄젠트 파이, 그래서 코사인 파이분의 사인 파이, 탄젠트 파이에서 5분의 4에서 파이를 계산해주면 또 되겠죠. 초기 위상각을 구하는 문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의 유형으로서 가끔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었죠. 열고 목소는 이런 유형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면 예정인 것이죠. 열고 목소는 이런 유형은 100 km도 펜쳐서 가끔은 이런 유형을 아십니다. 이 제곱은 기능이 나아가면 예정인 것에 대해 해야uesto. 이 제곱은 이 공항에 대해 알아보기 때문에 cicat valley에 대한 해야된 것에 대해 알아보기 때문에